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4월 17일 금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의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호조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1. 코오롱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티슈진이 개선기간 부여 등에 따라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 pcr 같은 경우에는 181.66억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계약 측의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써는 전의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이 마감한 가운데 오세훈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서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 압박 전망 속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서연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skdnd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등 대상 1328.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써는 4월 17일 금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와이파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5일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와이파이 관련주들의 힘이 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와이파이 관련주인 우리로나 우리넷 파이오링크 텔레필드 ppi 기가레인 전파기지국 기산텔레콤 머큐리 같은 와이파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결제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자립화하는 기회를 열어 나갔듯이 글로벌 공급망에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그리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 재택근무, 원격 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결제 관련주인 KG모빌리언스나 NHN, SBI, 핀테크솔루션즈, 갤럭시아컴즈 등 전자결제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현지 시간으로 전일 뉴욕증시에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2.81% 상승하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전체 판매량은 43.4% 감소했으나 중국 내 테슬라 차량 등록은 전월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는 현재 시간으로 14일 테슬라의 장기성장 전망을 높게 평가하면서 테슬라의 기업 분석 대상 기업에 추가하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각각 매수와 864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인 코스모 화학이나 LNF, 에코프로, 사막 콘덴서, CIS, PNT, 코스모 신소재 등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4월 17일 금요일 탑핵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구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